안녕하세요 돼지 쪼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쪼금통이에요 꿀꿀 꿀꿀꿀꿀꿀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머리통에 곡괭이가 달렸어요 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여기 보면은 곡괭이로 캘 수 있거든요 됐다 나무도 캐 나무 캐 나무 아이고 요거 캘래 나무 캐 버리기 아이고 조작이 근데 아니 아 캤다 나무 4개 캐니까 자동으로 분리되네 나무 캐 버리기 쪼 쪼옥 아 쉬다다 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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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살 됐는데 아 아 엄청 커요 울음소리 엄청 커 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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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네 나뭇잎이 먹어진게 아니라 나무를 심을 수 있네 아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아 잔디블럭은 나무랑 요거 두개 있으면 만들 수 있고 어 뭐야 다이아몬드 곡괭이? 어 철곡괭이도 있어? 철곡괭이가 있대요 그러면은 먼저 땅에 들어가서 곡괭이를 좀 만들어야겠네 곡괭이를 만들고 와서 캐는게 낫겠지 근데 왜 나무를 곡괭이로 캐고 있을까 도끼랑 이런게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나는 땅파 땅팔려면은 이렇게 세게 휘두르면요 세게 파져요 근데 여기 옆을 아예 못파네 야 나비켜 슈퍼 슈퍼홀트라 어 내곡괭이요 어디갔어 곡괭이 꼈어 큰일났다 내곡괭이는 없어졌어 어 곡괭이 샷 3개 필요해요 2개 더 캐야돼 슈퍼 구워깽이 철 2개 슈퍼 구워깽이 오 철 3개 됐다 됐다 나 이제 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아 나 철 캐야된다고 아 체력 다 차버렸잖아 다시 어떻게 하면 쉽게 캘 수 있을까 아 알았다 여기 밑에를 한 칸을 파봐 여기 들어가 여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캐 아 이렇게 하면 되지 또 어떻게 됐다 그러면 이제 철 곡괭이 업그레이드 철 곡괭이 됐어요 뭔가 변한 것 같아요 뭔가 약간 더 잘 파져 와 엄청 잘 파져 그러면은 다이아몬드 곡괭이는 도대체 얼마나 잘 파지는 걸까 너무 궁금한데 오 오 차이바 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보 다이아몬드 찾아서 다이아몬드는 더 깊은 곳에 있겠지 이제 철캐도 쓸데가 없어 칼 필요한 게 없어 갱풀 트르르 나을아 다이아몬드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흑여석 아니야 흑여석이다 어 웬 흑여석이야 흑여석 캡 오 흑여석 생겼어요 오 흑석도 있어 우리집에다가 흑여석으로 울타리 감정 만들어 놓자 좋아 좋아 아주 똑똑한 생각이야 마우스 감도를 올리고 하면 쉬울 수도 있겠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보이지 않는 속도로 다늘이 왔다 끝이다 어 잠깐 밑에 화살표가 있어요 저쪽으로 가세요 저기 뭐가 있나봐 절로 가려면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아 뭐 못 가는데요 저 캐야 되는데 캐서 가야 되는데 잠깐만 이렇게 샥 그리고 세게 캐 탁 탁 탁 탁 탁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탁 탁 woods 부르情况 cod inserting 람 탁 탁 dic 오오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탁 다리빼 państw 세 계속 밖에는 고 beneficiaries 업그레이드 했음 다른 용호가 없 است 섹보 애ağı 동아들이 어 다이아몬드 두개 모오 타이분 두개 어어 하 만약에 찾으세요 오케이 다이아몬드 두개 지금 다이아몬드 하나만 더 찾으면 되요 근데 여전히 잠깐 이거 화살표 쫓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를 뒤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가면은 나를 받쳐주는 뭔가가 있다면은 어어어 어어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방법 알아냈어요 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있다 뭐야 없었는데 생겼어 갑자기 다이아몬드 캠 찔러 콕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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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완성 다이아몬드 곧게임 완성 다이아몬드 곧게임 완성 어 뭐야 근데 다이아몬드 썼는데 다이아몬드가 안없어졌어요 해 뜬다 이제 아침이다 밤새웠어 어 어 뭐야 나갈수 있다 세상 밖으로 나갈수 있나봐 어 어! 굉장해! 어? 또 다른 세상이네? 넘버2, 2월드, 월드2, 월드2 왔어 월드1 클리어 어! 어! 땅판 보람있어 열심히 해! 재생되는 나무 어! 재생되는 돌이랑 재생되는 나무다! 근데 이거 흙이 파지는데 위험한데? 여기가 이거 돌 계속, 계속 자라나는 돌 아! 너무 위험한데? 돌! 나와라 돌! 어! 어! 나왔다! 하하하하 여기가 이게 무한 생성되는 그거거든요? 이거는 계속 자라는 나무인가 봐 계속 자라는 나무는 어떻게 캔는 거지? 캘 수가 없는데? 잠깐만 뒤에다 받침을 대놓고 자라라! 나무 자라라! 자라라 나무야! 안 자라는데? 이것도 밑에도 배야되나? 설마 다 배야지 자라는 건가? 그거는 조금 그런데? 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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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자라는데요? 나무 안 자란다고요? 설마 잎사귀까지 다 배야돼? 안 캐! 안 배! 안 배! 하하하하 안 배! 안 배! 어! 안 배! 어! 돌도 무한돌이랑! 크! 굉장하구만! 그럼 반대쪽으로 가볼까? 아까? 저쪽으로 가라고 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반대쪽에도 또 뭐가 있지 않을까? 궁금한걸? 어! 잘한다! 잘하잖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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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나무 이제 획득했다! 여기는 또 뭐 없나? 아! 위로는 아무것도 없고? 아! 이제 뚫어놓는대로 지나가가지고? 아! 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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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뭐가 있어? 투명한 뭐가 있어? 그리고 이제 지나가면 되는데? 짜! 아우! 벽둥고 올 때보다 조금 더 힘든가? 아냐아냐! 오! 좋아좋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뭐가 보인다! 아무것도 없을까봐 약간 걱정했는데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써져있네 이쪽으로 오세요! 아! 있을줄 알았어! 찾았다! 신대륙 찾았다! 신대륙을 찾은 콜러버스가 되었다! 콜러버스! 자! 조심해서! 조심해서 가야되는데 어? 안가지는데? 뭐야? 뭐가 막고 있는데 투명한 벽이? 약올리는건가? 일부러 이런건가? 못 올라가나? 못가네! 하하하하 막아놨네! 날 놀려! 부셔! 베드락 부셔! 아! 화하다! 바람도 없애버리겠다! 아! 화풀렸다! 이제 집에 가가지고 집이나 지어야지 별거 없었네 아!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살살 긁는 듯이! 살살 긁는 듯이 우리 조카 등 긁듯이 아주 살짝 아주 살짝 아주 살짝 아이고 간지러워 아이고 간지러워 됐다 이렇게 이거 재생성하면은 어떻게 되나? 아 궁금해 어! 아 다행이다 어 뭐야 색이 바뀌었어 초록색으로 어? 여기는 뭐 길이 막혀있다 그러네? 나 분홍색이 좋은데? 잠깐만 짱! 아! 집 지워야 되는데 어우 집 짓기 너무 힘드네 아우 아 됐다 점프! 벽돌! 그렇지 이렇게 천장 높게 지어야지 요렇게 아 됐어 됐어 와! 됐어 이제 됐어 아! 밀어 밀어 아!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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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신난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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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코를 넣고 자! 살살 됐다 어! 됐다 이제 집 지을 수 있다 후 바로 돼지지 너무 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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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다 아우! 천장이 너무 높네 안보이네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전장 깔까? 전장 깔까? 전장 깔까? 어디..정도가 좋냐면은 쓰읍 요기.. 정도.. 잠깐만 요기? 아! 요기 정도가 좋겠다 요렇게 해야지 모이네 나무로 짓는 게 더 좋았으려나? 2층 집하자 아 이 2층집 해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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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2층집하고 계단 만들어주고 자 여기가 계단 우리집 계단 올라가려면 이렇게 올라가야되고 좋았어 자 여기다 침대 만들어줘야지 침대는 나무로 침대 이렇게 침대에요 여기 이렇게 지금 누운거야 이렇게 누운거에요 이해됐죠? 부셔버리기 집 부셔버리기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등산하는 방법중에 이렇게 있던데 이렇게 벽에다가 몸 사이에 벽 사이에다가 몸 껴가지고 올라가는거 등산 등산방법중에 클라이밍 클라이밍 자 돼지 귀 달아줘야지 돼지 귀 달아주고 돼지 코도 달아줘야지 자 돼지코 요따 달아줘 아 돼지 됐네 결국엔 돼지가 되었습니다 나 이쁜 돼지가 되었어요 Pollock 아 안 보여 흐흫 안 보여 계단 만들어봐 천장은 어디까지 있을까 여기 계단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나 여러분 모두 좋은 아침 저는 아직도 하늘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주까지 갈 거예요 블록 쌓아가지고 또 오 좋아 좋아 이렇게 하고 올라가고 어 뭐야 끝이다 여기가 끝이에요 더이상 못만들어요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어 이쪽으로는 올라가지는데요 아니네 착각이었나 아 여기 이상으로는 안되는구나 아 아직 무한의 계단 더 올라갈 수 있네요 더 못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저 이상일 수가 고만해 고만하라고 양아 고만해 고만 올라가 고만 올라가 고만 올라가 안 till ㅂ 아 아 아 아직도 아니야 아직도 안 끝났어 흐 아 이렇게 이렇게 matin 와 무한의 계단 잘 만들었다 올라가는 데는 하루 쟁일 걸리는데 내려오는 건 한순간 내려오는 재미 한순간 재밌어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요 네모난 블럭으로 곡괭이만 달려가지고 곡괭이로 이동을 해야되는 이상한 네모 머리통이 되었는데요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여러분들도 직접 만들어보시면은 아 아 아 재밌을 것 같네요 아 올라간다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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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셔버리면 돼 안녕 뿅 재밌었어요?